세계에서 가장 비싼 세타 5, 5위, 큰브리새 나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땅에 거의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 종의 큰브리새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4위, 히아신스, 마카요, 옥무새는 지구상에 2,500마리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이세를 잡아서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동론 또는 동물단체에서 새끼가 태어났을 때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3위, 블랙팜, 코카톡 호주에서 자주 발견되지만 인도네시아와 다른 인근 지역에도 살고 있습니다. 2위, 스픽스, 마카요, 2000년에 야생에서 멸종되었다고 알려졌지만 2016년 브라질에서 한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를 받는 게 채소는 200마리 미만이고 그들을 번식하기 위한 노력은 종종 실패합니다. 1위, 네이싱 비둘기 2세는 뉴욕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비둘기입니다. 특별히 훈련된 비둘기를 이용해 경주를 하며 챔피언 경주용 비둘기는 21억에 팔렸습니다. 결론, 아 치킨 먹고 싶다.